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남 금산구는 인삼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산구는 올해 40년 넘게 이어온 인삼축제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기 위한 준비의 한창인데 박범인 금산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이다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인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농민들 걱정이 크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금산은 대한민국의 대표 특산품인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2018년도에 금산의 전통 인삼농업이 유엔의 중요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대돼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바가 있고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재배 기술이 발달이 돼서 생산량은 늘었는데 젊은이들이 우리 인삼을 잘 모르고 또 소비를 좀 해두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한 불황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재고가 쌓이고 지금 어려움이 개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우리 인삼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요. 그다음에 인삼의 활용 영역을 기존의 약재 위주에서 음식이나 미용 상품으로까지 확대를 시켜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최해가갈 생각입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호감도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독일과 일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독일과 일본을 방문해서 다양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 인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고 좋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정작 그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통과하는 일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받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미흡합니까? 체계적인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대응 방안이 좀 없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삼에 해외 판매를 해보겠다는 좀 유명한 이런 사업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이런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사카 그다음에 구마모토 도쿄 등 5개 지역을 방문해서 언론사 그다음에 여행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함께 가신 우리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아름다운 금산과 하늘선물 금산에 대한 홍보를 잘해주셨고 또 세계 충청 향후에서 인삼축제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들까지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40일에 금산 세계인삼축제 오는 10월에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 준비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금산인삼축제는 40년의 역사를 축적을 했고요. 그간 전국 최우수축제 5연패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축제 때 103만 명의 관람객이 오셨고 무려 1,088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간 축적한 금산의 축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세계인삼축제로 발전을 시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엄마 행복하세요를 주제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엄마를 우리 금산인삼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선물이라 할 수 있는 금산인삼이 엄마의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5개의 문장을 각인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이런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인삼이 엄마를 괴롭히는 3가지 즉 노화, 피로, 갱년기 장애는 격파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엄마의 건강을 키울 수 있는 2가지 면역력과 기억력은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문장을 각인시킬 계기인데 우리 금산인삼을 로봇,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태권로 등과 접목을 시켜서 각국의 어린이, 젊은이, 노인층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산산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민선 8기 금산군의 비전, 생명의 고현 금산 세계로, 미래로인데 이건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비단산에 수리한 비단강에 휘돌아가는 금수강산의 본고장이고 우리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선물, 금산인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임삼 약초와 같은 우수한 건강 상품을 지역 자원의 경쟁력으로 잘 키워서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경관,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하늘산물, 금산인삼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치유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금산에 대해서 금산에 오셔서 건강선물 듬뿍 받으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인 금산군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